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우린 슈퍼주니!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바로 저희가 정규앨범 2집의 리패키지 앨범이죠 그동안 여러분들께 하지 못했던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멤버들끼리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동안 저희 팬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 2집 정규앨범 리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슈퍼주니의 진솔한 속마음과 그리고 멤버들 간의 진솔한 대화 지금부터 보시죠! 보시죠!